첫 소식입니다. 난지 한강공원에 새롭게 문을 연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이 지난 23일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개장식에는 반려견과 가족들이 참석해 장기자랑을 뽐내고 장난감을 만들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는데요. 강아지들의 사랑스러움으로 가득 찼던 반려동물 캠핑장의 모습, 마포TV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상암동 난지 한강공원에서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의 개장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과 80여 명의 반려견 동반 가족들도 참여해 다 함께 캠핑장의 첫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기다려 킹 뽑기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장식에서는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시상, 편판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터그 장난감 만들기, 고질라 대회 등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에서 앞으로 다채로운 추억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